뉴욕시 대형 부동산 개발을 위한 존잉 변경에 있어 지역정신들의 권한을 더욱더 부여하는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. 이 조례안을 상정한 시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실행이 되면 뉴욕시의 부동산 난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. 뉴욕시 대형 부동산 개발을 위한 존잉 변경이 좀 더 강화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부동산 개발에 있어 지역정치인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이 조례안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정치인들이 부동산 개발 중단까지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최근 마가렛 친시의원은 뉴욕시의 난개발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. 친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존잉 변경 권한이 개발업자보다는 지역정치인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. 현재 이 조례안은 시의회 토지용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. 이번 조례안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존잉 변경을 추진하는 개발업자는 도시계획국가의 비공개 논의가 아닌 여론수렴 절차를 바로 거치도록 무모화됩니다. KBTV 김희삭입니다.